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헤어모델을 구하고 있거든요 헤어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 지원받고 있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헤어에 고민 있거나 나는 이런 스타일 꼭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상담하고 이런 스타일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뭐 그건 빼고 헤어모델 구하고 있는데요 헤어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헤어모델 다 가능하시거든요 저는 헤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제 개인 카톡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개인 카톡 부탁드리고요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환영입니다 예를 들면 롱머리인데 레이어드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약간 투블록 롱머리인데 투블록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환영입니다 헤어모델 지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꼭 문의 주시고요 커트 교육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간으로 4회차 교육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제 1회차씩 제가 단기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1회씩 받는 교육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저는 미용사도 다 괜찮고요 모두 다 환영입니다 미용에 관련된 이야기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전 너무 좋고요 미용에 관련된 이야기 뭐 아니면 헤어모델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시간에 모델을 들고 함께 더 유익하고 알찬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 시간에 jeżeli 만나요 그